부부양 부부 어머 너무 이쁘다 우리 부부양아 엄마를 많이 달라서 뭐든지 잘 어울리는 그런 패션 러브라는 아이지요? 엄마는 모자충이잖아 모자를 한번 씌워볼까봐 귀여워 이 모자는 어때? 모자충이잖아 모자충이잖아 아 귀여워 엄마야 이리 봐봐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웃어라 이리 봐봐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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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이리 봐봐 좀 힙합하는 이 하얀색깔 캡은 어떨까?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엄마 어때? 엄마 돈 많이 주고 산거야 이 서 Pennsylvania 말씀대로 아리 아리 아 귀여워 운동선생이 같네 오늘은 좀 이쁘지 않은걸 해봅시다 오 고급져 고급져 부부야 어어 고급져 고급져 건성같았어 뱀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자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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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멋있는데 하핳 하핳 나 누구 магаз 그렇지 처벌 왜 이렇게 생겼지 건망을 썼을때 되게 informações 눈 빨간색 오이 또 오이 저는 뭐든지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쁘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부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